오늘 버틴 투구와 함께 해주고 또 긴 1윙 함께 해줬습니다. 아쉽게 승리 투수는 안 됐지만 그래도 팀 승리에 기여를 안 갔습니다. 오늘 팀 승리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형님 던졌다는 걸 제일 좋고요. 스크러스가 좀 빨리 찼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쳐가지고 아쉽지만 팀 2윙에서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후반기는 계속해서 멋진 투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후반기 또 과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경기 계속 도움비치면서 팀이 이기는 길로 가도록 열심히 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영 선수로 마지막으로 NC하면 팬들 여러분들 파이킹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C! 이재영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 선수였습니다.